제가 했는데 이제 손 안 드시는 것도 계시긴 한데 일단 저는 이제 그 아까 서비스 말씀드렸는데 건전하게 좀 암호화폐를 좀 해보자 주식처럼 좀 재테크 수단으로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투기하고 뭐 다단계하고 뭐 이런 좀 포항된 꿈들을 좀 벌이고 이제 좀 암호화폐로 좀 이렇게 용돈 좀 벌고 재테크 하자는 그런 개념으로 제가 이렇게 그 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예 저희의 블록체인 전문 매거진을 운영하고 있는데 블록체인 투데이 입니다 매달 1회 발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옛날에 작년에 디지털 화폐전쟁으로 시작해서 주꾸냐에 조금 이제 책과 그리고 이렇게 매거진으로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렇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책을 했는데 특이할 만한 거는 이제 뭐 치매 국가책임제 이런 것도 좀 했고요 경제공략을 알면 돈이 모인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지금 잘 안 팔리더라고요 아 개요 여러 가지 이제 암호화폐로 재테크 할 수 있는 수잔들이 많이 있는데요 뭐 특히 뭐 한 다섯 가지 분류를 하면 뭐 여러분들 비트코인 사놓으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같이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창 유행했던 채굴 그다음에 주식처럼 트레이딩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제 좀 생취하긴 한데 아비트리지라고 이제 국가 간 그리고 거래소 간의 그런 차이 가격이 차입니다 이게 어 뭐 이런 분들 수준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초고도 계시고 또 고수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이제 거래소 이제 주식은 이제 한 그래서 한 개가 이렇게 운영되잖아요 뭐 삼성 정권이라든지 뭐 뭐 미래에셋이라든지 그래서는 틀리지만 그 뭐냐 한 개의 지수를 가져왔기 때문에 차이가 없죠 근데 이제 우리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소마다 차이익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 차액의 그 그런 마징이죠 그런 차이를 그래 해가지고 이제 이익을 내는 그런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장 문제가 됐던 ICO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어 채널이 되겠습니다 어 첫번째 뭐 어 가치투자라고 이제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냥 그 가치가 이제 시간의 지내에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 2010년 5월 22일에 우리 비트코인이 첫번째로 이게 거래가 됐습니다 거래가 됐는데 어 비자 파파존스 비자 두판을 이렇게 어 만 비트로 구매를 해가지고 당시 두판 가격이 30달러였습니다 현재 가격이 한 550만원 550만원 정도 합니다 옛날에 뭐 어 작년 작년 네 재작년이죠 재작년 말에는 뭐 2800, 2600원 이렇게 됐습니다 많이 내렸긴 했죠 그래도 어 그 비자 한판 가격이 어 275억원 네 그리고 어 비트코인이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온 같은 경우에는 2017년 초에 많은 데였는데 2018년도 어 말에는 2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백스페 상승을 했고요 현재는 만 18만원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제가 가치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 주위에도 많이 이제 그 코인 하시는 분들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들 많은데 어 대부분이 신생 코인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어 가치투자는 신생 코인보다는 어 우리가 이제 이게 코인마켓캡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어 거래량을 이렇게 어 전세계 거래량을 이렇게 그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순위를 매긴 사이트입니다 네 네이버에서 코인마켓캠을 치면 네이버에서 찾아가지고 택해서 들어가면 노는데 어 그 우리가 이제 뭐 투자에서 가장 기본이 이제 뭐 하이리스크 하이 뭐 인컴이잖아요 그래서 어 우리가 재테크기 때문에 투기가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자기한테 소개했던 사람들이 이제 먹티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회사가 뭐 잠수를 타든지 뭐 엄청난 많은 사건 사고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나마 이게 10위까지는 그 세계적으로 공인되어 있는 검증되고 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 회사들이라서 믿을 수 있는거죠 뭐 우랑주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두번째 이제 채굴인데요 어 아 맞다 그전에 이제 보통 이제 제가 추천하고 싶은거는 리플이 가장 제가 요즘 많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리플이 팀이 좋아요 팀 팀이 좋고 그 다음에 마케팅을 잘합니다 마케팅을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호재를 이렇게 날려가지고 가격을 올리고 어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전세계 은행 그 상대를 하기 때문에 살 용도라든지 이런것들이 있어서 아주 탁월하죠 그래서 뭐 비트콘은 솔직히 이제 좀 가격이 좀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어 리플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싸니까 부담없이 이제 한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뭐 우리 여유자금 가지고 조금씩 해보면 어 이렇게 조금의 수익이 될 것 같습니다 입구를 제가 좀 추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오스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이오스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인넷인데 한마디로 이제 그 운영체계라고 보십니다 운영체계에서 어 또 많이 이제 호평을 받고 있는 그 코인이기 때문에 이오스도 좀 좀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어 비트코인 캐시는 이제 어 생각보다 이제 많이 이제 저폐가 돼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뭐 한 250만원 이렇게 가셨는데 갔는데 가시는 데가 아니고 갔는데 지금은 좀 많이 내려가지고 좀 부담없이 구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뭐 안전하게 하시려면 이렇게 한 10위급까지 이렇게 하시면 뭐 회사가 망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채굴 방법인데요 뭐 이게 옛날에 채굴 뭐 이렇게 어 뭐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이제 어 했었는데 지금은 별로 채굴을 제가 이제 시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추천하고 싶지 않는 이제 그런 겁니다 뭐 방법은 뭐 직접 채굴하는 사람은 요즘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탁해서 하는 것도 요즘은 이제 한 것 같고 간접채굴이라고 이제 플랫폼에서 이제 어플에서 채굴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MIB 메인넥 같은 경우에는 그 핸드폰 안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집에 보통 이제 핸드폰이 1년 한 3개월 정도가 이렇게 바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돈 주고 이제 이렇게 중고로 파는 사람도 있는데 집에 모셔오신 분들은 이제 그게 나가지 MIB 그 뭐냐 어플을 깔아가지고 그 채굴을 해 놓으면 요즘 또 이색입니다 채굴을 해가지고 그레이소에 팔면 이렇게 이제 어 비용을 받을 수 있는데 뭐 큰 돈은 아닙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어차피 장롱 속에 있는 저 핸드폰을 이렇게 그 그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이제 뭐 커피값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어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딩이 있는데요 트레이딩은 그 책에서 이제 보면 뭐 뭐 뭐 뭐냐 많은 용어들이 있습니다 뭐 뭐 캔들 차트라든지 뭐 여러가지 복잡한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 어피터에 있는 그 핸드폰에 그 어플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시세보고 오르면 좀 팔고 내리면 좀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편하게 이제 마음에 부담 없이 하니까 좋더라구요 그래서 트레이딩이라 해가지고 뭐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뭐 아까 리플 같은 경우에 리플이 지금 한 380원에서 400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딱 기준을 잡아가지고 자기가 아 아 400원 이하는 한번 사보자 뭐 한 뭐 30만원 50만원 사놓고 있다가 어 어떻게 쭉 올라가거든요 뭐 한 너무 이제 그 욕심을 부리지 말고 5%에서 10% 정도 보면 또 팔고 또 갖고 있다가 좀 내려 그러면 기준을 잡아가지고 내리면 또 사고 뭐 이게 트레이딩 트레이딩이라는 게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비쌀 때 팔고 쌀 때 사고 이게 이제 큰돈 가지고 움직일라 그러니깐 막 손이 떨리고 또 막 마음도 둥둥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50만원 정도 해서 뭐 이제 뭐 잔여 계신 분들은 이제 뭐냐 어 하금비 뭐 좀 보탠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좀 내공이 쌓이면 뭔가 보이거든요 차트도 보이고 분위기도 보이고 할 때 뭐 조금씩 이렇게 뭐 100만원 이렇게 하시면 뭐 이렇게 정신 건강도 그렇고 마음 건강도 그렇고 뭐 다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은 뭐 여기서 제가 강의하는 것보다는 책을 보시면서 이렇게 하고 유튜브도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 요즘 많이 있으니까 보시면 뭐 차트 보는 것도 있는데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씨 오라고 이제 작년에 작년 뭐 재작년 뭐 히트 상품인데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 우리 일방기업 같은 경우에는 ipo 라고 이제 그 기업 공개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코인 공개입니다 코인 공개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세상에 나와서 이걸 이제 구매하고 사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요 어 지금 이제 i co 시장이 이제 그 맛이 갔습니다 한마디로 맛이 가서 어 만약에 왜 그러냐면 이제 뭐 코인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차기도 나오고 돈도 떼기고 해가지고 거의 신뢰를 못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어 i co 는 어 뭐냐 그래도 지금 조금씩 하고 있는 추세긴 한데 이제 이제 전문가들이 아니면 좀 일반 사람들이 그냥 묻지마 투자식으로 해서 거의 100% 낭패를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요즘은 이제 옛날에는 그냥 어 이거 좋아해가지고 샀는데 지금 어떤 분위기냐 하면 회사를 찾아가고 그리고 또 미팅을 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분위기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i co 조금 하고 있는데요 어 어 거기에서 이제 가장 또 체크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이제는 실용성입니다 실용성 이제는 어 옛날에는 그냥 동그로 잡는 그런 플랜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별록했지만은 이제는 어디에 쓰이는 거 쓰이는 쓰이는 건가 그 다음에 그 기업에 뭐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사용처를 이제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성 투자자의 관심을 꿀 수 있는 매력적인 사업이 돼 되고 어 블록체인 기술과 시너지 기술이 이제 녹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실행 요구하는 그 비즈니스 모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의 뭐 이게 유리할 수 있는 그런 복권 세일 가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 그 파운드 그 발행 그 코인 발행하는 사람들의 이제 어 독재 라든지 이런 것들 견제하게 있는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돼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어 꼼꼼히 보고 이렇게 해야 되고 네 번째는 황금성 이게 대통령이 빨리 돈이 돼야 되는데 그게 될 수 있는지 안고 10년 후에 된다 뭐 이렇게 하면 좀 재테크로서는 조금 꽉이 되겠죠 그래서 다가 음 투자를 했는데 이게 몇 개월 후에 아 상장이 돼서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는 건가 그 말이를 잘 확인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ICO가 이제 계속 그 사이 문제로 이렇게 대두되고 뭐 하는 쪽쪽 막 실패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대안으로서 이제 IEO라고 이제 그 그 가신 게 있습니다 IEO 가신데 IEO는 ICO의 대안으로서 발행된 코인을 제휴 그레소에서 이제 판매를 해주는 거죠 내가 이제 그 옛날에는 그레소 가기 전에 IEO를 통해서 이제 모금을 했는데 사람 사람들을 통해서 소개하는 사람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자기가 직접 이제 회사에 가서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그러면 그레소에서 그냥 우리가 팔아주겠다 해가지고 하는 게 IEO입니다 요즘은 이제 IEO가 아 많이 좀 승행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그레소도 잘 선택해야 되는 게 만약에 내가 산 코인이 그래량도 없는 그레소에서 상장을 한다 그러면 반대를 해야 됩니다 요즘은 이제 커뮤니티가 워낙 발전해 가지고 내가 산 코인이 무슨 이름도 없는데 그래량도 없는데 상장한다 그러면 아 그 그레소 안 됩니다 이렇게 반대를 하는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제 커뮤니티와 투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그렇게 되면 이제 코인 발행 회사에서는 다시 생각하게 되고 되도록이면 그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유저들이 많이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레소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개미 투자자들이 뭐 회사에 그냥 갓 뭐라 그럽니까 봉이었죠 봉 그러니까 뭐 뭐 뭐 그래 옛날에는 그냥 그 뭐냐 백세에 나온 노드맵대로 그냥 하기만 하면 해산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 이 투자들이 적극 참여해 가지고 코인을 살리고 이렇게 이제 방향까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 있습니다 아 예 어 몇 가지 이제 했는데